올해 서울 아파트 상반기 거래량이 반기 기준으로 3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준상급제인 마포, 동작, 성동구의 거래량이 늘었는데요. 서울 부동산 시장이 다시 꿈틀대는 걸까요? 박상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상반기 동작구 아파트 거래는 796건, 지난해 하반기 622건에서 28%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40% 가까이 늘었습니다. 동작구와 함께 9억에서 15억 원 사이 중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마포, 성동구에서도 올해 상반기 거래량이 각각 880건, 967건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매물을 찾는 분위기도 지난해와 달라졌습니다. 그거는 실거래가 보면, 개수 나온 거 보면 아니까는요. 확실하게 늘어났죠.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총 17,980건으로, 반기 기준으로 보면 3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거래량 16,053건과 비교하면 8% 증가했습니다. 중저가, 중소형 아파트가 많은 강북권은 거래량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줄어든 반면, 동작, 마포, 성동 등 준상급제들이 거래량 증가를 주도했습니다. 4월 들어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연 3% 후반대까지 떨어진 데다,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점, 또 공사비 상승과 내년 입주 물량 감소로 인한 불안감 등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금리 영향보다는 분양가나 혹은 전월세 가격 쪽에서 밀고 들어오는 부분들의 수요자들이 좀 민감도가 커졌다고 볼 수 있고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최근 3개월 4천 건 이상을 돌파하면서. 다만 본격적인 집값 반등으로 보긴 아직 이르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서울 부동산 가격이 여전히 높은 편이고, 고금리 기조와 높은 가계부채 비중 등으로 매수세 유입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예전처럼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우상향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양극화로 인해서 혼조세를 보이면서...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여부에 따라 전세 수요가 매수 수요로 전환되는 등 집값 변동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HCN 뉴스 박상학입니다. HCN 뉴스 박상학입니다. 아멘